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죠 근데 3년 있다가 다시 치면 그때 되면 저도 이제 50 훨씬 넘어서 이제 체력이 될지 아니면 거리가 그만큼 나가줄지 그래도 모르겠고 아무튼 걱정이에요 경기도 일찍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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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초를 먹어서 아까 약초 좀 있습니다 약초를 먹어서 보컬의 좋은 장점이 생겼나요 많이 산을 타면 우선 산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어 어 어떤 이런 호흡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이게 또 건강한 등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딱 그 말이 맞네요 그렇죠 근데 등산으로에는 약초가 없죠 길이 없는 데로 올라가야 되니까 막 나무 붙잡고 막 그러고 올라가 딱 기어가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정말 힘든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헤비메탈 보컬 그리고 나이대로 치면 저희가 70년대생이라고 치면 뭐 이렇게 소리낼 수 있는 보컬이 솔직히 흔치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또 그 강렬하고 또 꽃이잖아요 헤비메탈의 꼭 고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음역대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성아 씨 같은 경우는 이걸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산 약초 운동 이런 호흡법 이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몸을 좀 혹사를 안 시키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혹사를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집 밑에 그 닭장이라고 있었어요 닭장? 네 뭐 이제 연습하는데 근데 거기서 매일 드라이브를 천 개씩 쳤어요 천 개? 네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천 개지 진짜 힘들거든요 100개 쳐도 힘들어요? 네 진짜 심할 때는 2천 개까지 쳤어요 2천 개? 네 근데 갈비뼈가 3개가 부러지더라고요 금이 간 게 아니고 저는 갈비뼈가 이렇게 3개가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골프에 빠져 있어서 이제 3개가 부러졌잖아요 bob 퍼트만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짜 퍼트 들고 가가지고 퍼트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제가 음악 하는 사람들 لا 골라 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쭉 봤는데 몇 년 전에 네 크럭스의 영희형 님이 연습하시니까 조성아 씨가 댓글된 게 있더라고요. 형 나중에 같이 한 게임 뛰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야, 조성아 씨가 골프를 그렇게 잘 치니? 물어봤으니 엄청 잘 친다는 거예요. 우리 바닥에서는 최고래. 1등이래. 그래서 몰랐어. 근데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진짜. 근데 340m 드라이버. 그게 내리막이라서 그 정도 간 건데 겸손하시네요. 그때는 그래도 한 300m는 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저희 같은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 300m를 날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정말. 320야드. 네. 미터죠, 미터. 300m. 300m. 저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래서 내가 때려내니까는 조금씩 늘고 조금씩 늘고 그랬던 거예요. 음악과 골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조성아 씨한테.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공연을 여러 팀들이 공연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공연할 때도 항상 저는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내가 이들을 다 쓰러트려야 된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무대에 오르는 겁니다. 그게 뭐 노래든 연주든 액션이든 뭐든 아무튼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오르는 편인데 그게 꼭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저희가 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마음가짐은 아무튼 그렇고요. 골프도 저는 목표를 정해놨었어요. 전국 1등은 그거는 제 지금 상황에서 힘들 것 같고 경기도 1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스크린 골프 경기도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누가 저를 한번 골프로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골프를 잘 못 쳤을 때인데 누군가가 골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좀 붙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골프를 한 5년 정도 먼저 치신 분이었는데 야 또 골프 잘 치는 사람이 너처럼 못 치는 사람하고 쳐주는 걸 너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제 빵 하고 온 거지. 응 너 딱 기다려.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막 미친듯이 어떻게 보면 승부욕이 발동된 거네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겼어요. 이겼는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연락을? 진 이후로 굉장히 소심하신 분이네요. 그릇이 작다. 좀 반대로 저는 매일 무시당해도 그냥 기도 거리고 아 참 제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저는 매일 무시당해요. 그게 그 골프 치다 보면은 내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게임비 내기도 하고 당구처럼 게임비 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질 때였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사람 게임비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입장이 반대가 된 거죠. 그쪽에서 이제 게임비를 내고 네.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매주 연락 와서 같이 치자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뭐 어? 순위권 안 해도 들고 대회에서 1등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동네 대회나 이런 데 항상 뭐 상품을 걸어놓거든요. 금, 골프백 이런 거 걸어놓으면 저희 동네 건 제가 다 다 가져왔으니까요. 아 나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죄송하시고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제일 쓰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그 선물들은 아직도 모으고 계시나요? 그거를 제가 금만 한 몇십 돈을 받았어요. 오 몇십 돈? 네. 몇십 돈 받고 또 뭐 골프용품 뭐 가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제 집사람이 제가 이제 애기들이 어리니까 못 가게 하는 지경까지 와서 애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놓쳐라. 알았다. 그렇게 됐죠. 지금 어린이집 계속 다니고 있나요? 아뇨 아뇨. 아직 못 갔으니까 내년에 하나 가고 막내는 아마 내후년에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내후년 때까지 거의 못 치지 않을까 아 3년 동안? 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 간혹 그래도 치시긴 치시나요? 네. 이제 뭐 지인분들이나 특별한 날 같은 때는 원래는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은 쳤었거든요. 지금 아예 그런 게 안 되니까 아 그럼 3년 있다가 이제 경기도 1등이 목표로 그때 되면 또 이게 골프가 되게 웃긴 게 당구는 좀 쉬어도 제가 당구도 한 200 정도 치는데 당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쉬었다가 쳐도 길이나 이런 걸 아니까 금방 또 오거든요. 근데 골프는 뭐 하루 이틀 안 치면 이 실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음 근데 그게 뭐 일주일 되면은 이제 남들이 알 정도로 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냐 이 정도로 근데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죠. 근데 3년 있다가 다시 치면 그때 되면 저도 이제 우식 훨씬 넘어서 이제 체력이 될지 아니면 거리가 거리가 그럼 나가 줄지 그래도 모르겠고 아 아 아무튼 걱정이에요 경기도 1등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